빛나는 졸업장의 타신 당신께 꽃다발을 하나름 손사합니다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 접어두었던 학생으로서의 꿈 빙그레가 그 꿈을 다시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위 학생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퇴학을 당했지만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귀감이 되어 그 공에 감사함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빙그레는 독립운동가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계속 전해가겠습니다 빙그레는 독립운동가 분들과 함께 섬세합니다 감사합니다.